얼마나 사치하는데 내가 사치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백이야 백 핸드백 그것도 뭐 이런 거 명품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앤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할 때 우리 남편이 이삿짐 옮겨주는데 백이 삼 개 삼백 개라고 날 보고 근데 나는 드라마 할 때도 협찬 절대 안 받거든 안 받으셔 노역할 때도 탁 노역도 부자집 회장님이 있고 시골 할머니가 있고 다 있잖아 거기에 다 맞는 백을 내가 준비하거든 그러니까 삼백 개가 돼야지 어떻게 그만은 60년을 했는데